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결 프로젝트 뮤비 촬영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왔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조금 특이한 화장을 해둔 상태입니다 촬영은 이렇게 화이트 톤의 자연광이 들어오는 스튜디오에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하늘한 커튼으로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예쁜 곳이었습니다 바쁘다 바빠 많이 붙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지? 응! 할 거면! 이제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할 건데요 이 날 사실 컨셉이 컨셉인지라 아련한 표정을 계속 지어야 해서 그게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그런 표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오 대박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창문 앞에서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조화 사이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도 은근히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주로 빛과 아련한 분위기를 살리는데 중점을 둬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저날 높이가 높은 꽃신을 신고 있었는데 제가 저때 중족골 염증이 심해진 상태라 발이 앞꿈치가 많이 부어 있어서 집에 돌아갔더니 발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저 조화가 되게 따가웠어요 이렇게 치마를 잡고 흔들어가면서 연사로도 촬영을 했습니다 찍을 땐 조금 웃겼지만 사진은 그래도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실을 시켜보면서 연사로 촬영해볼 수 있는 영상으로 찐 bast이 염증 Password 다녀석을 내줘서 그래서 저와 함께播放 nenhum 참고로 인사하여 봐도 알아서 안받금로 보러가